포로자 호라진5의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저는 지금 패드를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포로자 호라진5에 새롭게 추가된 가장 빠른 차 헤네시 베넘 F5 H가 쏘졌어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루프, 카본 사이드미러, 카본 에어덕트, 카본 스플리터 이 자동차는 제가 빨리 얻어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군요 워터슬라이드 갑시다 워터슬라이드 이번 레이스 전부 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졌습니다 저는 레이스에서 졌습니다 가자 튜브라트 뭘 벌써 불안해요 여러분들 불안이 안됩니다 워터슬라이드! 출마트! 왼쪽으로 밤에 물돌이파크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쪽 그리고 드립트 스타트 하얀 반갑습니다 아 안돼 안돼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이쪽으로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아잇 자하잇 그래도 뭐 잘 들어왔어요 이정도면 뭐 이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여기 배경을 보고싶은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잇 와 이 퀄리티 힐링 게임은 포어가 최고입니다 저 대신 비명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멀쩡하잖아요 깨끗하고 벌써 자동차가 찌그러진거는 기분탓입니다 이쪽으로 라인 따라서 길막 아니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인코스 타서 나이스샷 나이스샷 불쌍 불쌍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3등 계략 계략한 10병 정도가 시작한 레이스에서 제가 3등으로 끝냈습니다 3등 한 세팅님께 333조 3333억 3333만 3334 후원 너마 답신대 엔지프로 장로유진 지금 이제 인원이 꽉 찼구요 와 잠시만 이거 사진 찍어야 돼 기다려봐 이 차 뭔데 이렇게 이뻐요 이게 뭐지 이 차 아시는 분 아큐라 NSX 페이스리프트라고 합니다 이거 그 어디서봐야 본 캐릭터인데 일단 태극기를 넣어 주므로써 국뽕을 표현해줬구요 페라리 SF90 스테라달레 디자인 자체 진짜 이뻐요 그리고 하늘색 굉장히 시원해보이는 느낌 이 몬스터 여기에도 캐릭터 들어가있고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칵 오케이 바로 레이스 들어갈 건데 슈퍼카 레이스 가야겠죠 일단 이거부터 진행해봅시다 그란판타더 질주 람보르기네 세스터멘토 에스터마틴 벌칸 부가티 디보 페라리 FXXK 에볼루션 왼쪽 아아 아아 나 처음부터 왜그러지 아 맞다 아아 얘 핸들 잘 들어가지 아 여러분들 다른차 타다가 코닉스그 타니까 핸들 감이 적응이 안됐어요 아 내정신 좀 봐 이 차는 그냥 대충들여 들어가거든요 머생 타듯이 운전했다가 진짜 사고받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멘트를 못칠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할꺼에요 진심으로 라잇 라잇 디오님 사랑합니다 디오님 사랑해요 아이고 세상에 마상에 와 성능 와 이렇게 좋은 차가 있을 수가 아니다 진짜 CCGT는 진짜 혁명해요 이렇게 좋은 차가 어? 꼴찌에서 5등까지 순식간에 안돼 날 버리고 가지마 안돼 아 처음에 코스만 안 놓쳤어도 이런 진작 방송을 끌려고 했는데 한판만 더 합시다 한판만 더 지금만큼은 진심입니다 아이쿠 바이 세상에 마상에 아들 아들 나이 샷 아들 아 괜히 드리프트했네 난 진지하게 할껀데 오 난 진지하게 할껀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왜 이렇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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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에요 아 망한거 같은데 아 망한거 진짜 망한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아들 리타 이런 진작 찐막 여러분들 찐막 한판만 진짜 S2 말고 S1등급으로 갑시다 S1 사륜 맞나? 사륜? 오케이 이거 타고 합니다 S1등급으로 할꺼에요 아들 정대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 반이군요 반갑습니다 쎄쎄쎄쎄쎄쎄쎄쎄 이런뜨또하리 저런뜨또하리 그렇죠 그렇죠 왜 S2인가요? 어 S1인데? 저 S1 900 골랐거든요 뭐지? 괜찮아요 근데 901 딱 1이 넘었어요 이거 방송 끝나면 제가 확인 해볼게 요 제가 도대체 뭘 받은거죠? 아니 나 분명히 S1 받았는데 뭐지? 가자 SRT 데모원 아잇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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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아들 가잇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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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탔기때문에 지금 아이고 세상에 마상에 큰일났네 내가 챌린저를 타고서 어? 지면 안된다고 건틀랩 텔파이어 좋나요? 아 진짜 되게 좋아요 이 자동차 같은 요놈 브라바도 건틀랩 텔파이어 아 안돼 안돼 최소한 5등 아이만 들자 5등 아이만 여기까지 자 7등으로 메션 클리어 정보 2 브라바도 2 2 2 2 3 4 5 6